오늘 할 게임은 스카이블럭이라고 로블록스에서도 스카이블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구경 좀 하고 있어봐 내가 빨리 깨서 빨리 깨서 먼저 보여줄게 구경해야겠다 구경하고 있어 보여드려야지 아 여기가 국갱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오호 아니 이게 좀 이 껄탱이가 없는 게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아 몹 있어 여기에 몹이 있어? 비니러스 몹이 있는데 몹 잡는 거야 그래? 몹스포너 레벨 1 몹 잡는 거였어 그거? 아 진짜? 그걸 잡으면 돈 주냐? 몰라 싸우고 오겠습니다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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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나 때려 그렇게 당연한 거겠지? 당연하지 오 거미도 나오네 거미하니 가수 거미님이 생각나네요 아 꿀잼 아 그냥 한 마리 잡으면 하나씩 오르는 거 같아 트로피? 애들 귀엽다 치킨 뭔가 한 명이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 어 그러니? 풍경을 구경하고 있어 여유로워 풍경을 구경하고 있다고? 지금 일은 나한테 시키고 지금 내가 뭐 노예냐 내가? 내가 노예입니까? 아니 놀러 갑니다 놀러 가요 제가 노예입니까요 하하 오오 어때요 그 집 장난 없지? 아이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하하하하 거의 졸부거든 지금 하하하하 오오 기농한 신 졸부거든 지금 옆에 땅 여셨네요 당연하죠 하하하하 더 놀라운 사실은 땅을 하나 더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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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랬어요 방금 보고 하하하하 굉장히 놀랬습니다 하나 더 열 수 있는 거 보고 그게 하하하하 끝이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여긴 진짜 집인가 보다 이거는 하하하하 여긴 진짜 하우스인가 보네 오오 기대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이 썼으면 좋았을텐데 하도 열심히 케야겠네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 아이 이거 거의 천생논무 아니냐?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오세요 아주머니 바쁩니다 지금 아 아휴 감시 카메랄입니다 하하하하 아 방해 찍듯이 단비 찍듯이 welt님의 하루 Nord علي다 하하하 바쁜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 아이 바쁠다 아파 하하하하 하하 화면 안 움직여도 되겠다 이러고 그냥 이거 다큐멘터리 찍냐 지금? 이거 빨리돌리기 슈루룩 해가지고 그냥 우와 나 집 완성시켰어 오 눌러가야 돼 너 널 보고 있어봐 감시 카메라 파워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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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좋냐? 대박 어 짱좋아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 이제? 요구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오 짱있거든요 이제 400원만 넘어오면 돼 이제 대박 아 이거 다 깨면은 그.. 그걸 주네 뭐? 그 무지개 매직 카펫하고 오토바이하고 어 오토바이도 주냐? 어 중력 코일이라고 로블록스에서 점프 엄청 잘 되는 그런 게 있거든? 점프로 막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나? 조졌다 큰일 났다 이제 아까 그 사람 캐시가 아니잖아 어 양산자 타고 다닌다 타고 나무 드리블하러 다닌다 대박 티비도 피어있어 다른 집 다 타고 다닌다 커브드TV야 커브드TV 그래? 거기 집 좋냐 거기? 어 집 짱좋아 하하하하 그래? 호호 오오 야 일단은 사냥하는 거 와봐 사냥하는 거? 사냥하는 거? 알았어 아 좀만 둘러보고 하하 오 주방 와우 저기요 아줌모리 저도 아직 집 못 봤거든요? 빨리 오세요 예 예 갑니다 가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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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같이 하하하하 너무하시네 진짜 몇 마리 잡아야 되는데요? 트럭이 열한 게 있네 머빙 다행히도 전 놀아도 될 거 같네요 왜? 소용이 없어요 안 때려지니 혹시? 어 안 때려져? 장난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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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지지않아 아 사망? 안 때려져 퇴근하겠습니다 오케이 돈 좀만 더 있으면 돼 누구 여기서 내가 점프해서 저리로 갈 수 있을까? 도전 도전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업그레이드 3단계까지 하면 또 뭐가 열릴지 몰라 기가 막히게 하나 더 열릴 수도 있어 제발 오 오 600원 모아야 돼 야 옆에서 놀지 말고 저 씨앗이나 좀 심어봐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씨앗도 못 심냐? 아니 씨앗을 안 심어줄걸? 안 심어지면 아 안타깝기도 하하하하 혼자서 혼자서 일하네 이거 완전 하하하하 거의 그냥 주인공이네? 하하하하 이게 완전 그냥 다 그 멘탈이 아니냐? 하하하하 쫀득 농부에 하루 해가지고 하하하하 로맨께 터득 먹 subtitles 그룹 하하하하 가짜 몇 개냐 이거 지금 다섯개 다섯개? 슬픈 뒷모습 그의 슬픈 뒷모습 이게 아빠의 마음이 Recent A Ow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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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주머니예요. 길 막다니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아니, 앵글 여기 딱 좋은데.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아 지금 가만히 있네, 오케이 가만히 있자. 아 잘살살 때려줄게. 아잇 고맙다, 야. 가만히 있어, 얼마보기 좋아. 형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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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구요. 기어 한 번 더 올려본다. 설마 또 이, 또 이,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지? 장난치지 말자. 어어! 됐다. 어어! 어, 이제 600원만 모으면 돼, 이제. 어어. 오, 600원만 모으면 된다. 다 왔다, 이제. 진짜 다 왔다. 이제 엔딩이, 엔딩이 코앞이다. 오. 너 움직이냐, 혹시? 아니? 아, 너 갑자기 놀랬잖아. 방금 멈춘 줄 알았잖아. 방금 싱쿵했다, 진짜. 그냥, 진짜로 설치된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네? 아, 방금 싱쿵했다, 진짜. 그냥 멈춘 줄 알았잖아, 방금. 잠깐만, 이거 네 유튜브 아니냐, 이거? 네 유튜브인데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하는 거 아니야? 저 예수님 보러 왔는데, 쪼새님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러고. 어? 아니. 음. 감시 카메라다 보니. 아, 뭐 이제 다 된 거 같아. 이제. 이제 안 따라가시네. 됐어,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이제. 이제 끝이야. 러브하우스 부근팀 준비하고 있어라. 과연 끝인가. 과연 이번 도전이 끝인가. 제발. 끝내자, 제발. 실병은 봐야 되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그리고 나무에 집 생겼거든요? 아 집은 엄청 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나는 여기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끝내자면서요 어떡해 아니 그니까 여기까지 온 기분 다 해야돼 자기 그치 여기까지 온 기분 다 해야돼 아 아까 맛보기 봤을 때 끊었어야 했는데 아 끊을라 할 때 끊었어야 했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 같아가지고 했는데 더 있네 뒤에 구경이나 가야지 좋아 진짜 이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서 마지막에서 모든 자원을 캐오세 왜 이런 거 나오면은 컴다 부순다 이거 컴다 부순다 진짜 모든 자원을 하나씩 모든 자원을 열 개씩 캐오세요 하면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 비유 좋은데 아 사치 좀 보자 예예 정작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집을 정작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맘속에 여유를 가지세요 어? 돈 벌어놨는데 여유가 어딨어 애초에 초반에 구경하면서 했어야지 어?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네 진짜 레알 개미도 아니고 거의 개미처럼 일했어 진짜 진짜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네 나 모았어 이제 마지막 거 열 수 있다 뒤졌다 이제 열 수 있다 이제 어? 뭘 뒤져? 이 게임 끝낼 수 있다 이 게임 끝낼 수 있다 나 죽었다 800원 달라면 알았세라 진짜 꼼다 부숴봐 이거 800원 달라면 알았세라 진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게임 제발 뚜둔 오 끝났어 오 대박 미끄면서 생겼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따라라라따 아 일단 기어 저거 한번 보러 가자 기어가 뭐야 저거 기어? 저거 저거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냐 그러네 뭐라 써있어?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뭐야 저기요 저도요 오 대박 짱 멋있어 오 안 돼 아 저기요 뭐야 이거 저기요 뭐야 이거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미끄럼틀 시켜 안 돼 안 돼 아까 어떻게 안 거야 오 이게 좀 아 아 자 이리 와봐 딴 거 봐 딴 거 보자 일단 윙이랑 으흠 이게 뭐지? 오오 우와 짱이다 응 그게 짱핑 사업 이리 와봐 오 대박 소리 유란해 으하하하 뒤에 꼴이 달리는 거 같아 아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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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엤 오 짱이다 집안 구경해봤어? 나 집안 처음봐요 나 지금 처음봐 지금 여기 로블록스 의자 다 앉을 수 있어 어 그래? 어떻게 앉아? 그냥 앉으면 돼 아 우와 아 그냥 이렇게 앉는 거구나 아닌데? 맞아 그냥 앉으면 돼 거! 저 거 음식 좀 해보세요 예 어 가스 오너가 없어 거기 있잖아요 거기 없어 저기 있어요 저기 여기 여기요 없네 물은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어? 가스 보너가 없네 자 나가 봅시다 일단 나는 좀 더 세련된 모습을 위해서 날개를 끼고 다녀야겠어 오 잘 어울려 대박 난 이리로 올라가야겠어 서민은 이리로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가라고 서민 어 여기는 그냥 안 바뀌네 여기는 원래 그냥 탁자하고 쇼파만 없었어 아 그래? 여기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어 한층 더 있다고 아 미끄럼틴겠지? 잠깐만 여기 위험 위에 뭐 없나? 위험 아무것도 없나? 미끄럼 타보자 미끄럼 타보자 미끄럼 타보자 엔딩하자 뭐야 너 뭐야 아아악 야 미끄럼 타부 떼야지 뭐 하나 으아아아아아악 이게 엔딩 이게 엔딩 으아아아아아 잠깐만 재밌다 으하하하하 나구여구 approached 야 으아오오오오오오옵 우후오오오우 야 봐봐 봐봐 아 아? 개질별게 내렸어 잠깐만 예 잘 봤고요 실망 1 실망 플러스 1 됐고요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야 왜 이래 됐어 됐어 간다 뿔잼으로도 내려간다 됐어 멋있지? 이게 바로 남자들의 일 아이템이라고 흐흐